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작업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생성한 것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성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이 네 가지 CRUD가 핵심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데이터베이스1 수업을 기반으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2 수업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또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럼 그 수업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될 예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인 파일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가는가에 대한 얘기도 같이 진행해 볼 겁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지금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제품들에 대한 설명, 소개 글을 쓴다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만한 일은 뭘까요? 이렇게 윈도우를 쓴다고 치면 파이탐색기를 켜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제품 명에 해당되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가겠죠 같이 한 번 샘플로 몇 개만 해 봅시다 여기서 new 해가지고 텍스트 문서라는 것을 클릭하면 이거 실습 아닙니다. 따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중에 하나인 MySQL이라는 파일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파일을 생성했으니까 여기에다가 MySQ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적겠죠 적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적었는지 Egoing이 적었다 그리고 언제 적었는지 더 먼저 쓸까요? 2018년 1월 1일 날 썼다 그리고 Egoing이라는 사람은 개발자이다 개발자가 영어로 developer거든요 이 정도의 정보를 작성해서 저장하고 닦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글을 쓴다고 하면 여기서 이번에는 Oracle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쓴다 라고 하면 Oracle is... 그리고 2018년 1월 2일 그리고 또 Egoing이라는 사람이 썼고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럼 제가 몇 개의 파일을 좀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로 아주 좋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파일의 목록이 5개가 아니라 1억개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글을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 Egoing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글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글도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Egoing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글만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될까요? 그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문에 Egoing이 있는 것까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노이즈가 섞여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또 여기에 보시면 날짜가 있는데요 날짜의 순서에 따라서 이 글 목록이 정렬돼서 어떤 글이 더 먼저 작성되었고 어떤 게 더 늦게 작성되었는지를 보고 싶다면 역시나 이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또는 정렬 방법을 반대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여기에 제목, 본문, 날짜, 저자, 그리고 저자에 대한 프로필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딱 본문만을 보고 싶고 나머지 정보들은 숨기고 싶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에 보여 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손이 가나요? 스프레드시트로 소문이 가게 될 겁니다 스프레드시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엑셀이라는 제품이 있고 구글은 온라인 기반의 스프레드시트인 구글 문서 도구에 있는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무료이면서 오픈소스인 제품으로는 지금 보고 계신 OpenOffice라고 하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이용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마도 아실 거예요 모른다면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스프레드시트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이 위에다가 정보들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구조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단은 제목이 있어야 됐죠 타이틀 그리고 본문 영어로 description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썼는지는 조금 이따가 하고 언제 작성한 글인지 created 그 다음에 누가 작성한 것인지 author author는 저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저자에 대한 프로필 이렇게 하고 아이디를 해갖고 고유한 숫자를 주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전체적으로 보기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리정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효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행이 6개가 아니라 1억개라고 상상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수많은 글들 중에서 egoing이라고 하는 저자가 작성한 글만을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스프레드 시트에 데이터로 가시면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필터 Auto 필터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서 여기에 보면 ego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라는 사람에 대한 행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루라고 하면 두루라는 사람에 대한 행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 있는 이 날짜에 따라서 이 순서를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최신 글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컬럼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로 가서 Sort는 정렬이라는 뜻이거든요 선택 그리고 Extend Selection을 선택하고 여기에 보면 Descen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Descending은 큰 숫자가 먼저 나오는 정렬 방법입니다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카산드라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을 다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추고 싶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Hide 버튼을 누르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감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파일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그리고 Spreadshee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잘 정리정돈했을 때 좀 더 유식하게는 구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정리정돈을 하니까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라는 것과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파일에 대비해서 스프레드시트는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스프레드시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넓게 보자면 이건 분명히 데이터베이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스프레드시트와 앞으로 데이터베이스2 수업을 통해서 접하게 될 구체적 데이터베이스 제품들과의 차이점은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프로그래밍적으로 또는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갖는 중요한 장점은 자동화할 수 있다 사람이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도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대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구체적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사용할 공통적인 예제를 살펴봤어요 대체로 이 예제의 틀 안에서 수업들이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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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